LS 그룹이 미래 에너지 분야와 첨단 소재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먼저 LS 전선이 미래 에너지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적 케이블과 초고압 직류 송전에, LS 일렉트릭은 초고압 직류 송전과 수소에 투자하기로 했고, E1은 수소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첨단 소재 분야에서는 LS 니코동 재련이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또 전기차 분야의 경우 LS 전선이 전기차용 부품에 투자하고, LS 일렉트릭은 전기차 충전 솔루션 등에 투자해 미래 사업을 주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